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삶에 있어 새로운 변화를 꿈꾸며 기대합니다. 해탈, 깨달음, 거듭난, 부활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부활과 거듭남이란 깨우침을 뜻하고 해탈이란 깨우쳐 어리석음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바뀌어 새롭게 행동하는 것을 부활이라 하고 거듭났다고 합니다. 생각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따라서 그 행동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옥 같은 삶도 한순간 생각의 변화로 극락으로 바뀌는 것이며 그렇게 지옥과 극락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바뀌면 극락을 찾을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극락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값비싼 카메라라 할지라도 렌즈를 잘 맞추어야 사진이 잘 나옵니다. 가볍게 찍던 사진을 이제는 렌즈를 돌려 또렷한 이미지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는 극락 우리가 머문 자리에 피어나는 극락 안욕따라 산막산보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주에 속하며 우주가 여여하다면 우리 스스로 있는 자리 또한 여여할 수 있고 완전하다는 결론을 잊지 마십시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바로 지금 스스로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안 되는 생각에서 되는 생각으로 안 되는 일에서 되는 일을 안 되는 방법에서 되는 방법으로 내공을 쌓듯 계속 쌓아가다 보면 온심력이 커져서 되는 일만 만나게 되고 잘 되는 생각만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원하는 일도 가볍게 풀리게 됩니다. 삶 속에서 새로운 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바로 깨달음이며 해탈이고 부활이며 거듭남입니다. 깨우친 부활의 생명은 새로운 역사를 써갈 것입니다. 깨우친 해탈은 새로운 당신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